다이얼로그 대사와 캐릭터만 딱 달랑 던져주고 만들어 와라 테스트 한 일주일을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 와라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야 이 친구 잘 만들었다 참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었다 이 친구 빨리 불러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기획해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실 큰 프로덕션들은 애니메이션을 에피소드를 여러 편의 에피소드들을 장시간에 걸쳐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죠 그런 대부분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실 70%의 애니메이션은 다 제스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네 이렇게 이 대사가 들어가는 제스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 제스처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감정 상태도 보여주고 그 상황도 연출해주고 네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이 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많이 하는 건 대사 애니메이션입니다 거의 70%가 다 제스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만들어야 될까요? 회사에 뭘 보여줘야 될까요? 당연히 대사가 들어간 네 제스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가끔씩 외국 영화를 그대로 이제 외국 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특히나 학생들이 만든 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가능하면요 한글로 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취업하실 거면 한글로 애니메이션 하십시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네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 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그런 샘플을 좀 네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네 그 드라마죠 네 그 드라마에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싫어요 너무 예쁜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 네 완전하게 정형화된 캐릭터죠 완전히 고정된 연기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사실 이 연출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라마에서 이 연출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냉정하고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하면서 내가 싫어요 했습니다 여기서 싫어요 했는데 이 싫어요 하고 나서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 머무르는 그런 연출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앉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 싫어요 너무 예쁜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 자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적인 과장이죠 애니메이션적인 과장이고 애니메이션적인 다양한 포즈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출이 여기에는 어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 자 그래서 싫어요 너무 예쁜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 싫어요 너무 예쁜 사람 옆엔 앉지 않는 게 제 철칙이라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대사가 들어간 애니메이션이죠 자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포즈들이 있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일반적으로는 스토리보드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에서 작업을 할 때 스토리보드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요 지금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마드카스카 펭귄 시리즈의 한 시퀀스입니다 요거는 꽤 오래전에 제가 연출했던 작품입니다 국내에서 제작이 많이 됐고요 그중에 여러 편을 제가 연출하고 또 많은 컷들을 실제로 제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외에 뭐 뒤에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두 장입니다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두 장이죠 두 장의 애니메이션 두 장의 스토리보드를 딱 던져주고 애니메이션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이 마드카스카 펭귄 tv 시리즈 같은 경우엔 그래도 국내 작품들 보다는 스토리보드가 훌륭합니다 카메라의 위치도 사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게 약간 밑에서 위로 찍어 올리는 뭐 업샷 형태의 샷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운샷 위에서 찍어 내리는 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연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꽤 괜찮은 스토리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넘어선 그 다음 단계 최종 콘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선 딱 요거 던집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션에서 프로덕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요런 거고 애니메이터들한테 원하는 게 스스로 창의적으로 포즈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거라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야겠죠 자 요게 사실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이 친구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딱 던져주는 포즈는 네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지 네 제목을 뭘로 만들어야지 뭐 요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팝콘 프로젝트 팝콘 작전이죠 네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 잠깐 생각하는 거죠 자 요거 던져주고 애니메이터한테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네 포즈도 명확하고요 또 호흡도 있죠 자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제 스튜디오에 예전에 제 스튜디오에 애니메이터들이 했던 거고요 요거는 가장 어려웠던 샷이라 왜냐하면 포즈를 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요거는 일종의 저희 스튜디오가 이 작품을 잘 할 수 있는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 테스트를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더니 잘했다 근데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죠 제 작품이랑 자 그리고 요게 다른 스튜디오에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뭐가 좋은지 물론 애니메이션은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당연히 얘가 풍부하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고 아 그래 제가 이제 이름이 미국 친구들이 저를 남이라고 불렀는데 예 남 너 네가 더 잘했다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작품들을 여러 편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다양한 포즈를 쓰러 창조하는 겁니다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이거는 뭐 미국에서 만든 학생들이 그대로 만든 걸 아예 그냥 그대로 프레임 단위로 복사한 그래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영어도 들어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프로덕션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프로덕션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너무 비현실적이죠 어떤 유튜버 분이 올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뭐 그걸 로딩해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제발 따라하지 말라고 우선 쪽팔립니다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포즈를 연구하고 그 포즈를 적용해서 작품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이제 샘플을 만들려고 했던 애니메이션이고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작업한 건 아닙니다 뭐 네 다섯 시간 정도 작업해서 포즈를 연구하고 참고자료를 연구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한 게 뭐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만들어서 뭐 아직 뭐 스플라인 단계라든지 폴리싱 단계를 제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포즈를 찾아보고 그 포즈들을 연구해서 네 그 포즈를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게 되면 좀 괜찮은 스튜디오들 뭐 국내나 국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스튜디오들에서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테스트냐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국내에서도 캐릭터를 주거나 캐릭터나 캐릭터를 주겠죠 캐릭터와 자 어떨 땐 스토리보드도 안 주고요 딱 그냥 다이알로그 그러니까 대사 파일만 웨이브 파일만 줍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명확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해외에서도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는 제 제자 인강으로 지금 공부를 했던 캐나다의 제 제자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포트폴리오가 잘 나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당연히 다이알로그 대사와 캐릭터만 딱 달랑 던져주고 만들어 와라 테스트 한 일주일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 와라 여러분들 따라 하면요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적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애니메이션 공정에 의해서 어떤 애니메이션 이론이 들어가고 뭐 동선은 어떻고 뭐 스페이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 알기 힘듭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키포지만 따라 하더라도 키포지만 따라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품을 진행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즐거운 애니메이션 되시기 바랍니다 이남국이었습니다